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에 대해 제조업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설명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법안 때문에 휴대전화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장려금 조사는 판촉 수준을 넘어 특정 지역이나 대리점 등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 제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관련 법안은 단말기 원가 자료가 아닌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조사 측의 영업비밀 공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